더 빠져서 왔겠네. 저요? 어, 그녀에게. 그, 그러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아이는 매력이 넘치는 아이라서. 그러니까 미스터 김하고 미스터 김이 약간 진짜 서로 다른 의사 딜러들 같아요. 고객 유치. 어떻게 계약권을 따내기 위해. 맞아요, 맞아요. 만족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그녀의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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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잖아요. 모르겠는데? 동의 못 하겠는데? 내 눈에. 그거 말고 어떤 점이 더 좋아요? 어...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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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쁜 게 최고긴 해요. 아, 내가 부끄럽다 본가? 아, 이쁜 거 말고. 좋아요. 뭘 했어? 어떻게 얘기해요, 원숭님을? 여기 본인명에 대해서. 산은 산이요. 절로 좀 까 있어요. 아니, 어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두 분은 거기 하실 때? 아, 내가 갔다 와서 이제 괜찮으신 분 같다. 약간 이성적인 호감도 느껴지는 분이다. 괜찮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밥 막걸리 사고 와서. 아, 그래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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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휘발유. 진짜 좋은 분이야. 현숙 씨가. 제일 부러웠어. 제가요? 네. 나이 많은 게 참 부럽더라고. 나이 많은 게 부럽다. 야, 진짜 좋아하나 봐. 저 나이에 나이 많은 게 부럽다는 얘기 함부로 아는 게 아닌데. 대단하네요, 진짜. 엄청 좋아하나 봐. 현숙 씨 받아줘요. 나이 많은 게 참 부럽더라고. 아, 어제도 얘기하던 일로 또 얘기하시네. 그쵸. 저기 뭐 계곡이나 가볼까요? 어, 그럴까? 진짜. 계곡? 아니요. 왜? 아, 나는. 왜? 저한테 결정권을. 아, 영숙불놀이 엄청 좋아하는데? 물에서 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도 들었어요. 어. 미리 연습해. 어때요? 골프도 되게 좋아하고. 골프 쳐요? 아니요. 배워야겠다. 할 게 많네. 고기 드시러 간 분들은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아, 진짜 고기 몇 킬로씩 먹고 있나 보다. 맞아요. 맞아요. 어디 갔다 왔어요? 카페? 카페 갔다 왔죠. 멀지 않았어요, 여기서. 차로 한 10분? 네, 괜찮았어요. 아, 영숙 님 지금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아침부터 계속 다니셨는데. 아, 이 바쁜 컨디션 소화하기 괜찮냐고요? 저 스케줄 바쁘니까. 일상이라서 왜 저래. 평소에 겪지 않는 일인 것 같아서 지금 엄청 피곤해 보여. 아니, 근데 너무 웃긴다. 싫으니까 잘 먹긴다. 영박 커플은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우리 다섯 명이 할 수 있는 거 찾아볼까요? 음. 응, 하자. 뭐랄까요? 뭐, 부르마블? 뭐 하고 싶어, 영숙? 물놀이. 술놀이는 어때? 물이 없네. 계곡가 술놀이 어때? 대곡가서 술놀이. 대곡가서 물놀이, 술놀이. 아, 키우님. 네, 감사합니다. 과일 씻어서 다시 물놀이 가는데. 아니, 자기들끼리 잘 움직이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약간 MT는 MT인데. 어, 러브러브 MT니까. 러브 MT. 넘어가서 가지고. 이야, 이렇게 오니까 다르다. 아이씨 제일 좋을 때 아침. 미스터 김, 어제 그 비행기 전문고 변신했네요.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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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야. 너무 좋다. 오히려 여기로 내려가는 게 나겠다. 저거 미끄러울 것 같아. 여기서 플러스 1점이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연약한 폭신함. 괜찮습니다. 자, 이제 본인 거 챙기시고. 본인 거 챙기시고. 인정 퍼플이야, 지금. 자, 이제 본인 거 챙기시고. 나도 잡아줘. 내 손 안 잡았어. 여기 진짜 땅인데? 시원하겠다. 완전 시원하지? 너무 좋아. 이런 그림은 이제 진짜 약간 그. 친구 부부들끼리 이렇게. 부부동반, 부부동반. 부부동반으로 이제 개그와서 백숙 먹고 막. 어, 재수 씨! 와서 좀 한잔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분위기인데. 아, 우리 그거 하자. 그러면 게임으로. 한 명 물어야 되나? 빠지기? 이거 올리기, 싹킬. 어, 좋죠, 좋죠. 어때요? 내기 해가지고. 넘어지면. 어, 넘어치리면 끝나는 거지. 약간 쟁가 아니야, 쟁가. 자, 벌칙 뭐예요? 그렇지. 곰곰이 하지마. 걸리면 지목한 이성과. 이성과. 이성 업어주기. 오! 좋아! 좋아, 좋아, 콜. 맨발로?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아, 돌은 이미 골라였어야 돼. 시작부터 그 돌이라고요? 나 이 돌인데? 짠 돌인데? 뒷사람 암배 전혀 안 하는 저 돌. 첫 돌이 저거야? 가로, 그 돌 간 분 있잖아. 현숙이 엄청 인성 논란. 야. 오, 괜찮네. 괜찮네. 연른들이 있어가지고. 게임도 추억의 게임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참 잘 노네요, 그렇죠? 하지마. 일부러 서로 쓰러뜨리고. 오,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올릴 수 있을까. 여기서 끝나겠다. 구경에다 해 놨으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씨. 오? 아, 이거 못해, 이거. 왜 이렇게 처음부터 돌을 이런 걸 집어가지고. 에이, 적당한 거 들어. 어부리라고? 미스터 김 벌칙. 자, 업어드릴게. 자, 누구를 업냐. 아니, 그거 이성이에요. 이성이라고 그랬어, 분명히. 그래, 그래. 알아, 알아.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볼, 보세요. 업어드릴게. 어기만 하는 거야? 아니, 이거는 벌칙이 너무 좋은데? 벌칙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좀 돌아다녀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다섯 바퀴 돌든지 뭐. 어, 피세요. 아, 사랑은 계속 된다면서 앉았다 일어나자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우와, 우와. 런지. 런지. 우와. 체력자랑. 근데 미스터 김이 확실히 좀 뭔가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네요. 이제는 진짜로. 여유도 많이 생기고. 미스터 김이 표정이 좀 어두워지고 있는데. 돌 돌고. 지목한 사람이 이성을 업어주기 계속. 오케이. 오케이. 돌 집기. 김 씨. 김 씨. 이번에는 미스터 김이 어떻게 해야 티 안 나게 탈락하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어, 누구를 업어? 그러면. 줄 수 있겠어? 업어드리고 싶어서 그냥 용을 쓰시네. 저거 아닐 수도 있잖아. 자, 상 녀석이죠? 상 녀석이죠? 설련하긴 하다. 어. 아, 어필라고 신발 못해. 아, 동네에 들어갔어. 업어드릴게요. 와. 참. 사실 업을 수 있다. 어떻게 업을? 아, 그래요? 아, 저는 서장훈 님도 업었어요. 저는. 진짜로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장훈이 형은? 네. 어떻게 해요? 강호동 님도 업었고 제가. 강호동 님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리감이 느껴지고. 진짜 멀어 보인다. 강호동 님. 아, 선배님. 선배님. 돌이 들어가서 아니고 최대한 들무가 없어요. 잠깐만, 카메라 가리지 맙시다. 이제 물에서 자빠지는 샷 나올 거니까. 네. 하지 마. 하지 마. 아, 제거 볼게요.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자, 과연 현숙은 미스터 상으로. 자, 자, 빨리, 빨리. 빨리. 알겠어. 저거 이제 못 업어가지고. 손 한잔 먹으면. 야, 없는다. 야, 없는다. 야, 없는다. 이 힘이 좋으시다. 에이, 싱겁다. 소주 한잔 하셨는데요? 아, 더워. 그림체 좀 나오는데? 내가 원한 그림은 안. 뭔가 약간 좀 더 가까워진. 약간 뭔가 좀. 경계가 약간 풀린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뭐 약간 뭐. 심쿵. 심쿵? 아, 심쿵이라기보다 약간. 음. 잘 모르겠어요. 참으시는 것 같아. 응, 맞아. 아, 좋았죠. 하하하하. 좋아하는 여자한테 엎어본 적 있어요? 하하. 사실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강렬하죠. 아, 맞습니다. 네.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없고 나서 얼굴이 빨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아, 형님이 조금 흥구감이 있는 게 사실이겠구나. 안 그랬으면 사실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뭐 남자친구 없듯이 그냥 업으면 그냥 끝인 거고. 다 업지도 못했어, 부끄러워서. 그런 거 보니까. 아, 그래도 좀. 예. 아, 좀 좋아하는 감정이 있구나. 현수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좋았어요. 수상자고 7개월 시작합니다. 수상자고 7개월 한글자막 by 한효정